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 살짝 세일합니다 너무 예쁘게 폈죠 화삭해요 이렇게 먹으리도 있구요 옆에는 원종호접이 이렇게 있어요 원종호접 원종호접이 요즘은 안나와요 제가 데리고 있던 건데요 파격 세일합니다 그렇다고 이상한건 아니에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빠서 조금 이렇게 원종호접 인데요 여기 보시면 몇가지 있는데 드래곤걸 어디갔지 드래곤걸 얘는 꽃대가 나왔습니다 꽃대가 나왔고 이게 드래곤걸 입니다 보라색 꽃이에요 연락 주시면 꽃색을 제가 문자에 꽃을 보내드려요 드래곤걸 찐보라 입니다 찐보라 얘들이 전부 7만원짜리에요 금액이 7만원에 나가던 겁니다 7만원 근데 오늘은 파격 세일합니다 5만6천원 드래요 5만6천원 여기는 블루앨리스 한개 있구요 블루앨리스 다 5만6천원 다 드립니다 드래곤걸은 한개 더 있어요 드래곤걸 있고 여기는 칠에이디 칠에이디도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라고 적혀있어요 칠에이디 그리고 킹벨리나 킹벨리나는 색감이 뭔지 적어놨는데 꽃색은 제가 다 문자로 알려드릴겁니다 킹벨리나가 노랑에 보라색이지 싶은데 킹벨리나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킹벨리나 얘들이 제가 여기는 햇볕에 살짝 있어서 탔어요 살짝 햇볕이 있어서 탔는데 더 건강한 애들이에요 볕이 살짝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탔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척 나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5만6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뭐지 이것도 칠에이디네 칠에이디 원정오접 요즘 안나옵니다 5만6천원이면 아주 싸게 들어가는 거에요 7만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폰 하나 있는데 야폰 러브송 얘는 9만5천원에 들어왔어요 9만5천원 진짜 비싸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잎이 이렇게 작았어요 이렇게 이쪽 잎도 이 정도보다 더 작았어요 제가 키웠는데요 이렇게 키웠어요 물을 줘가지고 젖었는데 얘도 지금 파격색이랍니다 7만원 드려요 얘는 노랑의 흰 얼룩무늬에요 그리고 여기 블랙잭 하나 있습니다 블랙잭 이렇게 꽃 색감이 꼬집 난 꽃 이쁘죠 이렇게 몽울리도 하나 있고 여기도 몽우리가 있습니다 얘는 29,000원입니다 2,900,000입니다 블랙잭이고요 여기 이름이 이렇습니다 얘는 한 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긴기야분홍 2만원짜리 15,000원 드려요 한 개 있습니다 1,500,000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몽울리도 있고 1,500,000입니다 15,000원 드려요 하나 있고 여기 여기 신풍오렌지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폈죠 진짜 예뻐요 얘는 몽우리고 이것도 할인해 드려요 얘가 23,000원인 거 23,000원 오늘 19,000원 드려요 19,000원 그리고 1,900,000이죠 그리고 여기 영민오렌지 이렇게 아직 몽울리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폈는데 영민오렌지가 여기 보시면 2만 5,000원인 거 여기에 2만 1,000원에 드립니다 1만 꽃핀 거 다 드리려고 합니다 영민오렌지 2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레드돌 레드돌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촛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척도 잘 나오고 있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밥은 다 좋습니다 이렇게 밥은 많습니다 이렇게 신화도 쭉쭉 나오고 있고요 다 이거 2만 원 나가던 거예요 2만 원 나가던 건데 오늘은 얼마 적어졌지 제가 아 1용만 드립니다 1만 6,000원 오늘 파기 세일이에요 얘도 얘는 진짜 좋은 건데 2만 원 나가던 건데 1용만 드려요 레드돌 이때 데려가세요 꽃은 아직 다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꽃몽울이 요렇게 있죠 여기도 꽃몽울이 있습니다 있는 거 있고요 몽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이렇게 신화가 또 잘 나오고 있어요 꽃이 있는 건데 여기도 꽃은 다 달려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돌 진짜 밥 많아서 넘치는데 얘는 2개 갈라도 됩니다 꽃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근데 1용만 드려요 이때 데려가세요 1용만 저는 이때는 옐로우돌 ということ 이 정도 이 정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도 있는데 두개 다 밥이 많습니다 옐로우돌은 꽃이 진짜 오래 갑니다 거의 한달을 가요 그리고 얘들은 아 이거는 리털선 꽃진거네 리털선 꽃진거도 싸게 드릴겁니다 연락주시면 할인해드립니다 여기는 리털선 꽃대가 나오고 있나 그리고 여기 잔타분 있죠 잔타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몽우리 많죠 지금 몽우리가 자구에 이렇게 쪽쪽쪽 꽃 나오고 있어요 네 잔타분 보시면 여기 56,000원 이었는데 오늘 52,000원 합니다 52,000원 이름이 이거예요 잔타분 덴드로비움 잔타분인데 꽃대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송송 나오고 있죠 아직 나와서 오래갑니다 이제 얘들이 이제 피려고 하고 있고요 꽃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이고요 어 얘는 하는게 한게 있습니다 얘는 플라스토키 티아 플라스토키 치스 플라스토키 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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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0원 얘는 그대로 36,000원 이고요 어 여기 레드돌 여기도 있네 레드돌 싸게 내려가세요 그리고 얘들 이쁘죠 사쿠라 캔디 요렇게 폈는데 꽃도 오래가네요 음 여기 25,000원 이거 이 1만 이 1만입니다 사쿠라 캔디예요 색감이 보라색인데 지금 빨간으로 보이죠 보라예요 보라 네 이게 지금 불빛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 여기 두개 남았습니다 델레나타 페들룸 파피오인데요 파피오 델레나타 분홍 2만원 8은 2만원 이고요 여기 메디오 칼카 두개 있구요 예쁘게 폈죠 메디오 칼카 3만원입니다 그리고 센트라데니아 아 센트라데니아 센트라데니아 요렇게 있구요 부작 1,900,000원 그리고 여기 어 하얗게 예쁘게 피는거 에어브리댄스 에어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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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게 요렇게 이렇게 잎이 송송송 요렇게 생겼구요 꽃은 요렇게 하얗게 핍니다 보시면 되게 귀엽게 펴요 향도 살짝 있구요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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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잎도 되게 예쁘고 송송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000원 오늘 29,000원 드려요 요렇게 망울망울 에어브린스 에어브란스 에어브란스 고요 여기 아 여기도 이제 어 파리시랑 이거 새로 누워 있구요 아 여기 파리콘볼에 한개가 살짝 피고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파리콘볼 얘는 33,000원 그대로에요 두개있나 이렇게 있구요 아 여기 아 막실라리아 얘도 있습니다 여기 소프란티스 막실라리아 빨간꽃 대엽풍란 여기 대엽풍란 이렇게 있습니다 1만원짜리 대엽풍란 이렇게 있습니다 대엽풍란은 향이 정말 좋죠 생각보다 향이 정말 좋아요 1만원이고 여기도 가코야히메 가코야히메 얘도 할인하겠습니다 18,000원인데 16,000원 드려요 16,000원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 하실때 16,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앙그로쿰 앙그로쿰 있고요 뿌리가 멋있죠 앙그로쿰이 꽃도 하얀색 이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골드브레드 노란꽃입니다 골드브레드 골드브레드는 75,000원이죠 그리고 여기 금상 금상 이렇게 있습니다 금상 2만원 금상 송송 세척이 나오고 있어요 금상이 속속속 신화가 송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상 2만원이에요 금상 석고기 그리고 단정학 또 이렇게 있는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정학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릴께요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바이칼라도 분 두개 있습니다 바이칼라 있고 꿀피도 이렇게 있는데 꿀피 바이칼라 있고요 꽃대가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얘들 얘들은 꿀피가 플라스토티스 꿀피 있고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 아 여기 토분 이거 이거 로즈데시 꽃대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즈데시 로드게시 로드게시 토분인데요 보시면 밑으로 봐야 되겠다 안 보이네 토분인데 꽃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33,000원 이에요 오도 계시고 어 이거 여기도 앞필름도 꽃대가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인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께요 오늘 원정어접 이때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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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